Q 모션 없애는 잡기 수리버 그런게 있어? Q랑 컨트롤 3?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그걸 봐야겠다 아까 뭐 서사급 불이축제 쓰면 안보인다고 자 여기서 큐하고 컨트롤사람 같이 들어오면 오 이게 되는거 맞는데 원래는 어떤지 원래 이게 한 0.2초 정도 가만히 있는데 뭔가 신기한데 이거는 그 진짜 배속 걸어가지고 슬로우로 비교를 해봐야지 그나마 좀 될 것 같은데 오 근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캔슬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션만 안보이는거고 궁도 된다고? 오오오오오 아 근데 개간지다 야 일로와봐 야 이거 개간지네 궁스고우 모션이 개간지네 풀 잭은 뭐에요? 이거 컨사에요 이건? 오오오오 오오오 스케이트보트 하는데? 오오오오 지린다 버그 개 많아 오랜만에 기발 껴볼까? 요즘 메이지 상대로 기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인베 가자 형들 인베는 못 참지 일반 게임에서 기성제압 이 녀석아 지리는데? 오 지린다 이거 어때 싸이형 보살아 나쁘지 않아 보살아 나쁘지 않아 야 잠깐만 이거 정모 왔는데? 보살이형 문호크 어떤데? 아 기발 피부 맛있다 어떤데? 와 리신 잘하는데? 아 이거 못썼다 아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못썼다 아 이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아 모션 개 신기하다 전중 반중 알았다 아이고 못 막아졌네 오 슈가 또 되네 리신이 서로 잘한다 야 음 얼식간다 2분파는 얼식이다 와 지리는데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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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거 괜히 두명 맞추려다가 한명도 맞췄네 살려줘 좀 죽어져요 미안해 다들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십시오 아니 이거 이버그 개재밌네 진짜 완전 감정표현 게이 숙련도 끝판왕이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추 감정표현은 제가 보기엔 랭게임에서는 좀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 프로젝이랑 구운 감정표현은 재미로 쓰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구운 감정표현은 이게 좀 자주 써야겠다 앞으로 구운 감정표현